롯데마트에 왔고요. 유명한 커피 맞죠? 요거. 요거 하나 사봐야지. 두리안카푸치로? 이거 다 맛있어 보여.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 우리가 커피를 좀 좋아하지 않아서 저거 한번 사보고. 이건 고수, 라인 뭐 이런 거 들어간 소금 같고. 새우, 소금? 응. 이건 어때요? 그냥 뿌려먹는 건가요? 그냥 소금이야. 근데 진짜 약간 새우 맛이 나요. 여기에 유명한 과자랑 커피를 다 모아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아놨네요. 유명한 과자랑 사야 될 것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 이 망고젤리도 다 모아놨네요.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거북이에요. 거북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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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다 이거. 진짜. 잘 먹지. 잘 먹지. 저녁에는. 저는 요기다 함께 먹는데요. 제가 growing up. 저는 요기다 먹던 를. 조금씩 먹고 싶은데요. 저는 요기다 먹기다가 다 모아놨어. 제가ique에 걸어주고 있다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드세요. 이게 열심히 먹어요? 그건 없는 거에요. 여러분은 저장하고 괜찮아요. 저장하고 먹어요. 저는 요기다 먹어요. 제가 만든 거에요. 제가 매우 까지 그냥 먹어요. 저희는 핏드랍 서비스 해가지고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편하게 왔어요 호이안은 느낌이 좀 다른 동네 같아요 이렇게 시골개도 있고 마사지 끝나면 낭고랑 요거트 아 여기 근데 오토바이는 운이 되진 않네요 여전히 아저씨 같이 마시니 메뉴는 아 먹지마 이거 혼자 다 먹기 너무 많아 이거 혼자 다 못 먹어 하이마 너 배 아프고 이거 이모가 도와주는 거야 너 배 안 아프라고 하임아 하임이 소원 있어요? 하임이 소원은 하임이 소원은 가족 다 지켜 내 소원은 밥 먹고 싶은 거야 밥 먹고 싶은 거야? 엄마 여기 팔 잡아 안녕 하임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녕 우리 배 타고 가볼게 안녕 아이 사장님 며칠 미니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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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춥고 엄청 보이 노 홅 Del 먹어봐 진짜 말할게 양념장찌개가 되게 맛있어 한식집이 맞는데 해외여행 와서 한식을 먹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잘 들어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이거 타고 모래놀이 하러 가요? 네 모래놀이 하러 가고 수영장 가요 바닷가 수영장 가는거야 한 장당 25만동인데 이거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대요 사실상 꽁짱인거지 가자 총 75만동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 호텔이 비싼가봐요 근처에서 가성비 있는 숙소에 머문 다음에 하루 수영장 와가지고 놀면 가성비 앞에 바닷가도 있고 아 너무 좋다 뭐가 찍히는지 이제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여기가 수영장 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수영장 수영장 여기 옷 갈아입는데 여기 라커랑 타월도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 너무 좋다 샤워실까지 여기는 화장실 다빠랑 너무 좋아요 여행 정말 남성 나 여기 니가 재밌어요 이게 우리 건가 아멘 덥지? 내가 덥지.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낮아. 여기 갈까? 아니야, 나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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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할머니 봐, 할머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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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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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청소 하러 왔어요 베트남 오면 귀청소 제일 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귀청소 하러 왔어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다시 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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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다낭이 가지마 이렇게 하고 있어? 응 또 오자 슬퍼하지마 슬퍼하지마 고양이 그리고 잠자고 또 오자 도착 또 오자 또 오자 또 오자 또 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